자, 3부가 됐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That was not first which is spiritual, but that which is natural, and afterward that which is spiritual. The first man is of the earth, the second man is the Lord from heaven. As is the earthy, such are there also that are earthy. And as is the heavenly, such are there also that are heavenly. And as we have borne the image of the earthy, we shall also bear the image of the heavenly. But God said that those two periods represent the time of God's harvest. 근데 지금은 어느 때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요셉 7년의 풍년의 때예요. This age is the time of Joseph's seven years of abundance. 그리고 이제 7년의 풍년의 때가 지나가면은 7년 흉년의 때가 올 것입니다. After seven years of abundance, seven years of famine will come. 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보셔야 돼요. We can have insight into this age through the word the Holy Spirit is giving us. Through the word we must see this age. 자, 성경은 대한날 예언하고 있죠. 근데 이 상황을 굉장히 참혹한 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prophecies the great tribulation. It describes the great tribulation as a severely cruel time. 우리는 아직 이때를 겪지를 못했어요. We have not experienced that time yet. 이런 성경은 정확해요. 성경이 예언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The Bible is accurate. What the Bible prophesies will surely take place.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 겪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I hope that all of you listening to this message will not go through that time. 여러분, 참혹하다고 했는데 사실 얼마나 참혹할지는 이 시대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It can be guessed how cruel that time will be through this age. 여러분, 이번 한 주 무슨 일이 일어왔어요? 아주 그 티르키의 대지진 때문에 뉴스가 다 도배가 됐습니다. This week, the great earthquake in Turkey has been all over the news.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각종 지진, 또 엄청 또 홍수가 일어났어요. 아시죠? 홍수, 그리고 또 전쟁도 있잖아요. There are COVID-19 earthquakes, flaws and wars. 이걸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이 시대가 7년, 풍년의 때라면은 그러면 흉악한 7년, 흉년의 때는 어떨는지 대략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혜와 이성이 막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고도 없이 벌어지는 그 대지진을 막을 수 있었나요? No matter how great human wisdom and intellect are, could humans prevent the unexpected great earthquake?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경의하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 창조자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멸시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벼락같이 오는 거예요, 벼락같이 이렇게. 갑자기 대지진이, 언제 대지진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피하세요. 아니, 그냥 왔잖아요. 그냥 덮친 거잖아요. 그냥 덮치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우리가 경의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41장 29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항상 경의하시리로 바랄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고요. 또 이제 보이는 육체의 사람을 뭘로 비유했어요? 옷으로 비유했습니다. 옷으로 해석했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너희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영의 몸으로 살고 이거는 무시하고 살아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활할 때 다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생활할 때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은 옷이 필요합니다. 즉, 영의 몸은 육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소경이 돼서 자신 안에 진정한 영의 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선포에 성경의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찬빛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거 해보세요. 나는 찬 포도나무다. 나는 산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등등이에요. 그걸 굉장히 많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으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낳을 때부터 이런 말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소년 때 막 말이 안 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던 곳에 있었어요. 나는 마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략 30세에 대략 30세에 성령의 기름봉을 받은 이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에서 성령이 개시하는 정체성으로 사시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봉은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이제 가지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사역을 하시면서 예전에 자신의 출생에 가는 스토리를 얘기한 적 있으십니까? 야 내가 목수 살 때 말이야. 뭐 이렇게 비유로 아무리 비유로 내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었고 저런 일을 겪었고 결코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철저하게 성령이 개시하시는 정체성 그 성령의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로 존재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절 9-12 At that time Jesus came from Nazareth and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 and Jesus was coming up out of the water He saw heaven being torn open and the Spirit standing on hi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At once the Spirit sent him out into the desert 자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1절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개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30세 이전에는 요셉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불 받은 이후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혈과 육에 지배하여서 육의 몸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30세 이전에는 육의 몸으로 살아가니까요 요셉의 아들로 살아가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불 받고 나서는 아이들이 딱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이제 세움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성령님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비유로 들면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이후에는 이제 부모는 성령님이에요 양육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디로 가셨나요? 바로 짜잔 성령이 어디로 가라 있어요? 광야로 내모으셨습니다 광야로 가셨던 곳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분리시키기 위해서요 이제 이전까지 혈과 육으로서 존재했던 이전의 나와 이제부터 영의 몸으로 거한 나를 분리시키고 이제는 오직 영의 몸으로 살아가세요 성령이 기름 부음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강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준비기간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하물며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서도 다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신앙 생활해요? 왜 교회에 나왔어요? 바로 구원 받기 위해서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구원의 본질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다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살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요 육신의 아들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아들로 살고 생각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양육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붐이 떨어지면 바로 우리는 또다시 육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이미지를 정말 중요한 이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자로 하나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로 살아가야지 구원 당연히 하느님의 아들로 살아가야지 구원인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건 구원 없어요 다 이 땅에서 성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자와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일 수밖에 사실 다 하나지만 진짜 성령이 있어야 성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성자와 성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부가 함께 하세요 인마누엘 하세요 어디서 하나님이 인마누엘 하시나요 성자와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인마누엘이 하나님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수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인마누엘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인마누엘이 하나님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 사미일체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두 가지 부류가 나오죠 성경에서도 씨를 딱 뿌렸을 때 가라지가 나오고 알곡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거 다 알아요 사미일체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열매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사미일체가 우리 사미에서 이론으로 정립이 되면요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종교예요 종교, 그냥 종교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실제가 될지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녀 여기에 하나라도 덜하거나 더할 수 없어요 그냥 이게 딱 구원의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갈 때 여러분 대부분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요 나는 누구지? 대부분 철학 책들이 다 거기서 나온 책들 아니에요? 정체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가 차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며 이제 내 정체성을 비로소 찾은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개시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말씀을 증언하시는데 나에게 아버지와 아들을 개시하세요 그 개시를 통해서 나는 내 본질을 찾아가고 제대로 양육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가르치는 그 개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서 소리가 났어요 땅에서 가르쳐? 누가 가르쳐줘요? 아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기뻐하시는 자로 이제 성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바로 상속자고 후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예요 이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연적전쟁은요 시작도 마지막도 정책성입니다 시작도 마지막도 정책성이에요 우리가 영적전쟁에 패하는 거는요 대부분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신분에 대한 정책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서 막이 밀렸어요 아니 하나님 본시니까 밀렸다는 거예요 밀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밀린 이유는 정체성에 대한 부족이에요 여러분이 로마 기독교 박해 시대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죽음과 타협하지 않고 왜 믿음의 정신을 지켰습니까 이건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내 옷을 학대하고 태워봐라 태워볼 테면 태워봐라 얼마든지 너희가 불로 태워도 태울 수 없는 칼로 죽여도 죽일 수 없는 그 불멸의 몸이 날개 있다라는 거예요 옷은 얼마든지 가져가 이놈들아 이런 거예요 다 가져가 이놈들아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또 이것들이 달콤한 제안을 해줘요 적당한 타협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야 너 예수 부인해라 예수 부인하면 로마 황제가 너 집도 주고 너 자리 좋은다 감독관 자리 줄게 이렇게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는 어떤 회의 너의 의복을 주고 자기네들이 의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몸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대한 정책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회의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옷과 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곤 12자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 6장 25절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렇게 박해 시대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얼마나 몸보다 의복을 중요시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뭐합니까 몸 없이 옷으로만 사는 신앙의 삶에 아버지가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영의 갈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만 갈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더 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더 하시죠 내 아들은 너의 육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의 거룩한 육체가 아니다 좀 괜찮은 육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괜찮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 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갈증이고 아픔이고 몹시 답답함 몹시 답답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보곤 12장 49절부터 5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는 불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사람을 소멸시키고 심판하는 불이에요 자 이 옷이 타지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우리의 몸이 드러나겠죠 이게 불세릅니다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우리의 영의 몸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여러분의 육체의 사람을 소멸해가고 영의 사람을 사는 그것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법 그 속사람과 겉사람을 정확히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건데 잘 아는 구절인데 이거 정확히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7 verse 21 to 25 So I find this law at work When I want to do good, evil is right there with me For in my inner being, I delight in God's law But I see another law at work In the members of my body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making me a prisoner of the law of sin At work within my members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en I myself, in my mind Am a slave to God's law But in the sinful nature A slave to the law of sin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십자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속사람과 겉사람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었구나 이걸 내가 이해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성장한 거예요 Please meditate on these verses again This is the cross The inner being and the outer being The apostle 4 talked about is the cross If we can see and understand this We have matured 지금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휴거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A lot of messages about the rapture are on YouTube Because I guess it is the time of the end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실제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전달한 메시지가 그 그날과 그 시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사실 그건 다음번에 우리가 다음번에 듣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저에게 부활의 문을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부활의 문을 십자가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고 떠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나에게 실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이고 나는 빛의 사람이고 자유다 왕권 받는다 이런 가르침은 사실 깊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에요 귀신이 떠드는 소리예요 티모드의 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왕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십자가에서 왕의 권위를 교회에 상속시켜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그 순간 즉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육신의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존재합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여전히 나한테 그러나 죽은 자로 여기는 그 믿음이에요 죽은 자로 여기는 그 믿음이 살아있잖아요 이 사람을 죽은 존재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는 그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점점 소멸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발견하고 느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십자가의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세 사람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빛나고 아주 광채나는 그 흰예복을 입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만 달랑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고 끌고 가야 돼 그 사람이 옛사람을 끌고 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새 것과 옛 것이 같이 있어야지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게 증거가 돼요 쭉 읽어보시면 쭉 계속 전달을 받으시면 여기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십자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쥐고 가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 흙에 속한 형상을 매일 쥐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산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거를 뭘 남기고 하셨어요 예전에 입었던 옷이 있었잖아요 그 옷을 증거로 남기셨잖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무겁지 않은 것은요 이 흙에 속한 형상은 낡아지고 새어가고 소멸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고 지면 지고 갈수록 가벼워져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성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은 것이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와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비유를 들게요 이런 간증들 많이 있죠 내가 어떤 집회에 가서 안수받았는데 말이야 식이 질투의 영이 나갔어 음란의 영이 나갔어 나는 이제 거룩하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됐어 이런 식의 체험으로는 진정 평강에 사람이 임할 수가 없어요 표떼가 완전히 잘못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은 표떼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잠시 더러워진 옷을 세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옷은 또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또 세탁 부탁하려고 집회 쫓아다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를 통해서 이미 목욕한, 세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깨끗한 의복, 그 몸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귀한 신분으로서 우리가 인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일이 우리에게 임한 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떼가 완전히 이제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떼를 잘못 잡힐게요 지금도 아주 많은 자들이 이러한 신령한 일을 모르고 열심히 옷 세탁하려고 애를 쓰고 더 깨끗한 옷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자, 아모스 말씀을 보겠어요 이모스 8, 11-13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sovereign Lord when I will send a famine through the land not a famine of food or a thirst for water but a famine of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men will stagger from sea to sea and wander from north to east searching for the word of the Lord but they will not find it In that day, the lovely young women and strong young men will faint because of thirst 자, 이 시대에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작업을 해놓는지 한번 보세요 See how cunningly Satan has deceived people in this age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거룩한 육체와 자, 거룩한 행위를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한 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들였는데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식이 질투로 다 가져가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식이 질투를 전혀 느끼지 않고 너무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이것을 경험해 보세요 저는 이 사람의 간증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가 악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신령한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더라도 그걸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의 육체는 내일 또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자꾸 옷에서 빨리 빼세요 시선을 왜 자꾸 옷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식이 질투를 전혀 느끼지 않는 옷이 아니에요 신령한 육체가 아니에요 식이 질투를 전혀 느끼지 않는 신령한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전을 주신 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식이 질투를 느끼는 내 육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식이 질투와 같은 악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소멸해가는 옛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주는 그 식이 질투에 끌려가지 않고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오늘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악하게 생기지 않았죠 독하게 생기지 않았죠 성도님들도 제 성격을 대부분 유하고 좀 선하게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 안에도 정말 그 추악한 인간의 감정이 들 때가 많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감정이 들어올 때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 옛사람 마귀 새끼 얼른 불러가라 제가 여기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받아들일 거야 이 옛사람아 이 마귀 새끼야 옛사람 넌 죽었다 얼른 불러가라 까지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이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이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성장하니까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성장하니까 이제 조금 성장하니까 여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옛사람의 추악한 감정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 아이고야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받기 천국구나 그게 제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주셔야 됐구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화목한 사람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한 일을 하는 선한 감정을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그 성령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못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 추악한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세우셨다면 여러분 안에 옛것과 새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옛것을 새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새사람만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빛만 있어 나는 새사람만 있어 이렇게 그거는 거짓말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올라올 때 미움이 오고 복수하고 싶고 이제는 그런 건 별로 없겠지 원망이 들고 때로는 불평이 들고 낙심이 들 때 있잖아요 때로는 막 욕하고 싶고 누가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욕하고 싶고 그런 감정이 들 때 아 이 사람을 위해서 왜냐 감정도 사람이랬잖아요 의식 사람이라고 했죠 제가 아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various emotions rise in us we sometimes hate want to take revenge have resentment and complaints and despair when suddenly cut in by another car we want to say bad language when these feelings come to you think that God died on the cross for this man who feels these feelings because God told us that emotion is a consciousness and a man 그리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세탁해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는 그 흰옷 강체나는 그 옷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사랑으로 승화가 된 거예요 내가 죄 된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나에게 새 옷을 주셨구나 이런 흰옷 강체나는 옷을 선물로 주셨구나 that is not the only thing we can think of think that God was crucified on the cross for this man He has given me the white robe the dazzling white garment that is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could bleach so the old man can be sublimated in love we could be thankful because we are sinners because of this man God has given us a new garment dazzling white as a gift 그래서 제가 앞서 그런 예시를 들은 거예요 that was why I gave you such an example before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이라면 if we are the true man of the cross 그 흉악한 사람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we have this ugly man as proof 그것이 십자가를 세운 사람이에요 that is the one who has erected the cross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새것과 옛것이 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갑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5 verse 7 to 8 very rarely will anyone die for a righteous man though for a good man someone might possibly dare to die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네 어느 새인가 어느 새도 모르게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다 사라졌어요 without knowing the cross has disappeared in Christianity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people no longer boast about the cross 다들 거룩한 육체랑 그 거룩한 행위를 집착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다 간증 간증 들어보면 다 그거예요 이런 십자가 없이 거룩한 육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불교에서 외치는 성불이나 돋닫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거룩한 육체가 되려고 하고 거룩한 행위를 가진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걸 사모하는 꼭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저기 절에서 외치는 성불이나 뭐가 다르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완전히 잘못 가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했어요 기독교는 다 망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경건하고 은혜스러워 고상하다로도 다 망한 거예요 다 절이고 다 뒀다는 거 다 종교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면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 사도였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존경받는 사도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엄청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compared to this age he is like a highly respected religious leader 근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야 너희들 내 거룩한 거 좀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얼마나 경건했 그러니까 제가 경건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그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he never boasted about his body suffering for the believers and Jesus 요즘 너무 인도자들이 자기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 같고 그걸 자랑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안 모이는 것 같아요 nowadays leaders seem to boast about their religious deeds too much otherwise believers do not go to them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제 육체나 여러분의 육체나 다 똑같은 육체예요 다 예수님이 주신 다 십자가잖아요 다 예수님이 주신 육체는 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어느 육체는 거룩하고 어떤 육체는 안 거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육체는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서 진정한 자유는요 추악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신령한 육체가 아니에요 내가 3일 금식하면 이런 감정을 안 느끼겠지 7일 금식하면 좀 더 신령해지겠지 그러다가 이제 40일까지 하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이런 죄된 감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희고 강체나는 3사람이 선물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물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선물을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옛사람의 감정이 순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의 학생들을 필요하면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나를 막 괴롭혀요 그러면 괴롭히면 미움이 당연히 올라와요 복수하고 싶다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올라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미움이 올라올 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고 십자가에서 생사를 찢으셨고 나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희고 강체나는 사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면 자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내 착한 일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계속 매일매일 우리 삶은 매일매일 십자가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매일매일 십자가 치고 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개시하냐면 나는 전혀 악한 걸 느끼지 않아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니? 너네들도 이렇게 살아 자 이제 계속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성경이 총체적으로 개시하고 가르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크게 영과 육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의 사건들이 영과 육을 분류해 놓고 있어요 모든 사건들이 다윗과 사올도 영과 육인 거예요 그냥 다윗과 사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사올도 영과 육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의 결말과 육의 결말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언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씀의 비유라고 했어요 유로 여기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한 성도님이 있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결말은 천국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에게는 두 가지가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갔을 때 두 가지가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갔을 때의 결말과 육으로 살아갔을 때의 결말이 다 지어져 있어요 누구는 처음부터 다위도왕으로 부르셨고 누구는 처음부터 사월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불량은 있어요 불량은 불량은 있지만 누구는 처음부터 누구는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갈 때 다위도왕의 결말이 오고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사월왕의 결말이 와요 우리가 장성하지 못했을 때는 이 성경을 영과 육으로 분류해서 볼 수도 없고요 통찰할 수도 없고 해석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영의 말씀을 전달받고 이렇게 교육받을 때 가르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영과 육을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는 통찰과 해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으로 교육받을 때 영과 육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물론 그릇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지혜를 담는 그릇에는 각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말씀을 전달하면서 제발 고집벌이라고 고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고집이 있으면 서핑 절대 못해요 정말이에요 고집이 있으면 서핑 못한다 의식을 탈 수가 없어요 이 고집이 하나님의 지혜를 막는 주범이에요 사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 지혜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인간의 고집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비유인 삶도 영과 육으로 다 분류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영과 육으로 돌렸으면 우리의 삶의 말씀의 비유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영과 육을 분류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내 삶은 영만이 싸워 이거는 순 가짜예요 가짜 내 삶은 영만이 싸워 이거 아니에요 사울한테 하나님의 찬빛이 왔을 때 더 밝게 보였나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영과 육을 분류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의 반증입니다 이런 마지막 세대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보아예요 왜냐하면 미옥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 육에 속한 것이 영에 속한 척을 하고 다녀요 강명하게 그래요 예전에는 육에 속한 것은 예수 믿지마 예수 믿지마 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미옥의 세대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것이 영에 속한 척 강명하게 다니는 거짓의 일이 홍수와 같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육이 영인체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같이 멸망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무리 영인척 하더라도 육신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있는 것은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깨어있을 때예요 선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인 척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육신의 일이 하나님에 속한 척 그 영에 속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려면 사람이 가르친 계명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친 계명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조금씩 계속 이 분별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구하고 들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계명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인 척 하는 예수인 척 하는 진리인 척 하는 그 척 하는 것들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되고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 그리고 외부적인 분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하려면 우리 안에 분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인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을 배워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30년 정도 하면 이 옷도 예수가 돼요 이 옷도 예수가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실존하시는 예수의 사람과 실존하는 예수의 사람과 예수인 척 하는 그거 그거 분별하는 것이 진짜 장성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과 예수의 사람과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생활한 분일수록 예수인 척하는 사람의 훈련이 아주 잘 됐어 잘 돼 있어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겠어요 비유를 들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불렀어요 내 몸을 불렀어요 내 안에 영의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양육시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같이 따라왔어 이 옷이 이것도 내 안에 육신에 속한 내 사람도 같이 와서 몰래 훔쳐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옷이 몸이 오니까 옷도 온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몸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옆에서 몰래 훔쳐듣다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갑자기 힘을 받아서 힘을 받는 사람들이 유독 힘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자신이 영의 몸을 딱 밀어내고 상속자인 척하면서 상속자인데 진정한 상속자인데 너 그렇게 오늘 말씀 들었지 너 그렇게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체험하셨어야 되는데 진짜 상속자 앞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같이 듣고 있다가 육체의 사람과 영의 몸을 같이 듣고 있다가 왜냐하면 우리 영의 몸은 겸손하거든요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은 겸손해요 숨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붙여줬을 때 오히려 숨은 사람은 좀 이렇게 두각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옷이 이거는 두각을 잘 나타내요 딱 듣고 아! 하면서 막 내 사람을 그냥 그때부터 나를 막 내 몸을 이게 저에게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느새 내 영의 사람보다 앞서가서 진짜 상속자인 척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옷이 막 나와요 가끔씩 아니 가끔씩 자주 나와요 삶 속에서 내 육체가 내 영의 몸보다 앞서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에헴! 에헴을 해 얘는 엄청난 경건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는 거예요 뭔가 묶고 나를 밀어붙여요 대부분 좀 약간 그런 비유를 들은 거예요 다 똑같은 케이스는 아닐 거예요 비유를 들었어요 조금 경건의 모양을 정말 이 사람은 잘 가요 옷을 입으시잖아요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춰요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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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뭐가 너 선지자인 척 해 너 선지자잖아 선지자처럼 해 뭘 해 이렇게 하면 선지자가 아니지 뭐 이렇게 약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선지자잖아 선지자인 척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뭐가 이게 오구 상황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은 뭔가 하나의 말씀을 쑥쑥 빨아들으면서 요구를 막 나한테 너가 선지자 하면 이것도 해야지 이게 그러면 평강이 싹 사라지거든요 평강이 사라져요 그래서 좀 약간 평강으로 좀 비교를 이렇게 이게 근데 참 어려워요 네 이걸 하셔야 돼 하셔야 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징계가 유익이에요 낮추시는 게 유익이에요 딱 낮출 때 발각이 돼요 낮출 때 자꾸 발각이 됩니다 내 안에 가짜가 또 진짜인 척 했구나 자꾸 발각이 돼야 돼요 저도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그런 것을 발견해요 저도 아직까지 그래요 발견해요 그러나 발견할 수 있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 되면 하나의 물리적인 개입이 없어요 다시 그리고 제가 영적전장에서 깨달은 건데 이 육시의 사람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많고 비유가 없어 비유를 못해 이 사람은 오직 언니 하나예요 기록적인 성경 이 육체의 사람은 그걸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너 이거 뭐 이렇게 해요 떠들어요 근데 내 안에 영의 사람은 비유가 많아요 이렇게 삶을 통해서도 비유를 받고 이렇게 열려 있어요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제가 전쟁한 거에 대해서 소스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전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겪어봐야 돼요 겪어보면서 넘어져보고 다쳐보고 아이고 또 이거 내 육체의 사람이 또 앞서갔구나 영의 몸보다 앞서갔구나 이걸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하셔서 이렇게 단련이 되셔요 전신갑주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실 자 로마서 8장 보시겠어요 Romans chapter 8 verse 5 to 8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have their mindset on what that nature desires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the mind of sinful man is death but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the sinful mind is hostile to God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nor can it so thos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cannot please God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식으로서 올라오는데 사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경우 그게 내 육신에 속한 자가 주워먹고 자꾸 내뱉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이에요 나한테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영의 그 사람이 이렇게 의식으로서 올라오는 거는 항상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2.13-16 This is what we speak not in words taught us by human wisdom but in words taught by the spirit expressing spiritual truths in spiritual words The man without the spirit does not accept the things that come from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to him and he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The spiritual man makes judgment about all things but he himself is not subject to any man's judgment For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that he may instruct him but we have the mind of Christ 우리가 이 구절을 한 번 더 선포를 해봅시다 16절입니다 For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that he may instruct him but we have the mind of Christ 자 그리스도의 마음 띄워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구절을요 그냥 예수님의 성품 정도로만 인식을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석해서 끌어올 수 있죠 통찰할 수 있죠 마음이 결국 의식이잖아요 의식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육신에 속한 것은 종말시키고 영에 속한 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붙고 있을 때 다 이룬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육에서 영으로 살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지정 예수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죽은 것으로 정의를 해요 분명 우리의 삶에서 육신에 속한 나는 사실 여전히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골롯에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olossians 3, verse 1-4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not on all three things for you died and your life is now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your life appears, then you als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그리고 이 말씀을 통역하기 위해서 이제 리더님이 먼저 원고를 받고 번역을 해요 To interpret this message, the leader receives the script in advance and translate it 특히 지금 예수 그리스 의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리더님이 간증하는데 이 말씀을 번역하는데 같이 말씀이 나를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She said, while translating this message, I felt as if the word had been taking me to another dimension 여러분들 뭐 사차원의 영성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You might have heard the words like four-dimensional spirituality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 의식이 바로 사차원의 사람이에요 시공간에서 초월하잖아요 이 의식의 사람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의식하는 것들은 반드시 3차원의 육체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 있고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의 의식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성장하면 벌써 이렇게 막 나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나 거기서 막 널뛰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 우리는 3차원과 4차원을 넘나드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비유를 들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의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예수 그리스의 의식으로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요 이 행위는 지금 4차원과 3차원을 계속 넘나들고 있는 행위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빛의 어둠에 자꾸 육체에 비치는 거예요 빛의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빛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고 눈치풀일까요? 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너무 아름다워 바닷가를 경치를 보는데 휴덕 그 바닷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바닷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눈이 너무 찌푸려졌어요 이런 좋은 경관에 이런 쓰레기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만약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눈치풀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절대 쓰레기를 들이지 마셔야 돼요 단순히 뭐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만 했을 뿐이지만 내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고 절대적으로 드리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정제를 잘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꾸 저를 점검하고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이 말씀 받고 나서 절대 그걸 안 해요 예수 안에 결코 정제가 없대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안 해요 그 생각이 딱 올 때 내가 이거 잘못했나요 이거 절대 안 해요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겠지 그 책망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절대 정제를 내 마음에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제를 드리지 마세요 진짜 몸에 그게 흔적이 같이 들어와요 흔적이 같이 들어와요 영향력을 미쳐요 for some reason I used to check myself repeatedly now having eaten this message do not take condemnation into your heart literally the trace of condemnation comes together into the body the trace comes in as well it exercises an influence on our bodies 성경에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내 생명은 옷이다 내 육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내 근원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초는 오직 하나님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성령이 기름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기름을 붓고 난 이후 내 실존을 오직 하나님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너무나 사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좀 괜찮고 다른 육체보다 좀 괜찮고 좀 존경받고 좀 선해 보이고 좀 모양나는 육의 사람으로서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려 놓으신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땅에 꿔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세인들이 다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비춰주시대요 그런데 우리도 이 발언을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가 없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이 엄마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 탯줄 끊어지면 어떡해요 그게 탯줄 끊겨진 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자아라는 거예요 감히 썩어질 우리 육체가 우리가 그리스로 인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자리에다가 우리를 그냥 올려 놓으신 거예요 왜 거기다 올려 놓으셨을까요 그냥 종으로서 살게 해줘도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올려 놓으시기 위해서 십자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근데도 육체로 살아갈 거예요 좀 괜찮은 육체로 God has placed us in such an unbelievable position that on which we the flesh who will decay can dare to confess my father and I are one thanks to Christ why has God placed us in such an unbelievable position when we can still be thankful even when he lets us live as his servants we cannot fathom what God does God was crucified on the cross to place us in such a position nevertheless do you still want to live as the flesh with a little nicer body 왜 이러한 영광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니 why are you living your life forgetting about this glorious being 왜 이러한 영광의 존재로 살려고 하지 않고 좀 좀 신앙생활 잘하고 좀 거룩해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해 보인 듯한 장로로 장로의 육체로 목사의 육체로 왜 그런 건사의 육체로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애를 쓰십니까 왜 그 육체를 아 좀 괜찮았어 아 좀 괜찮았어 라고 붙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목마릅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계속 쫓겨 다녀야 돼요 더 더 더 왜냐면 욕하거든 육체가 너 선지자로 불렀잖아 더 같은 선지자 흉내를 더 내란 말이야 왜 그것밖에 못해 더 거룩한 선지자처럼 하란 말이야 더 가면을 쓰란 말이야 더 포장을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한단 말이야 사단을 너가 장로로 불렀는데 더 장로인 척 하란 말이야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는데 더 목사인 척 흉내 더 거룩한 목사가 되란 말이야 성도들에게 피하란 말이야 자꾸 마귀는 이렇게 우리 육체에게 좋은 옷을 입으라고 경건한 옷을 입으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자랑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To become holier To become more perfect They are chased around More, more, and a little more Because the flesh keeps demanding Satan says You have been called to be a prophet Act more like a prophet Can't you do it better? Act more like a holier prophet Put on more masks Put on more packages You have been called to be an elder Act like an elder You have been called to be a pastor Act more like a pastor Become a holier pastor Promote yourself to the believers Like this, Satan demands the flesh To put on a nice and holy garment And he also tells the flesh To boast about it Now, let us stop doing that 희고 강체나는 거룩한 육체를 우리 선물로 받았어요 We have been given the dazzling white Holy body as a gift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계속 목말라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However, we should know that God sees this and gets thirstier 우리 육체는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배워가는 이 성령 인생 수업이 돼요 그 수업을 자꾸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I'll give you one tip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노력하지 마세요 이렇게 노력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막 이를 쓰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계속 노력하려고 하더라고요 흉내 내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내가 며칠 전에 서핑을 엄청 잘 탔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조바심이 나요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오늘 어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조바심이 나요 그러면 그것이 자꾸 안 오면은 왜 그러지? 갑자기 막 방황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서핑 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때가 되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성교사님이 저기 서핑 탄다고 하시는데 나도 저렇게 좀 타는데 자꾸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접근해야지 자꾸 노력이랑 이렇게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더한데, 더한데 해보셨잖아 우리 글로스에서 읽었나요? 또? 한 번 더 기록된 걸 우리가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Colossians 3, 1-4 아멘 아멘